사장님, 여기 낙지 5마리 추가할게요. 전복 일단 8마리 주세요. 소갈비 10개 추가해주세요. 10개요? 네, 18만 원어치. 아 진짜요? 네, 10개 추가해주세요. 다 드셔보세요? 네, 10개 그냥 바로 추가해주세요. 네네. 네. 양이 엄청 많은데. 아, 그럼요 사장님.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10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기 갈비를 많이 추가했는데 10개를 그냥 일단 데펴봐. 한 봉지 몇 갠데? 이거 몇 개야 하나 더. 10개 되는 거 같아. 몇 군데 나눠서 그냥 저기서 넣어서 그냥 드셔야 되지 뭐. 한 번에 다 못 넣으니까, 냄비에. 네? 저 냄비 갈비 10개를 어떻게... 얼마 안 돼요. 10개 넣었어요, 10봉지? 10봉지. 10봉지! 10봉지 넣으라고? 10봉지 잖아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 확인했어요. 진짜로? 응. 아마야. 아닌데. 낙지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넣어서 먹는다고? 우와! 어떻게 어떻게 살아났어, 살아났어. 네, 전봉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났어, 살아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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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너무 좋아. 힘이 너무 좋아, 힘이 너무 좋아. 얍! 얍! 우와! 투하! 우와! 우와! 투하! 대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대박이다, 진짜. 다섯 마리 저기서 다 넣는 거야. 축제입니다. 우와! 오늘 그냥 뭐 보양하려는 끝이네요. 끝날요. 아니, 겨울 보양식이네, 여름 보양식이 아니라. 축제로는구나. 어, 왔다, 왔다. 우와, 소파이비. 오예. 일단 여기 육수가 너무 맛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부어주세요. 이거 드신 다음에 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넘칠 것 같아서요.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싸서 먹어야지. 이거 봐. 뭐야? 우와! 뭐야, 콜라운 거야? 뼈 대신에 낙지를 넣었어. 낙지 낀 거야? 낙지 낀 거야. 응. 전복. 짓는 전복. 내가 알맹이 따로 넣어줄게. 나는 탑으로 싸갈게요. 전복 위에, 소갈비 위에, 낙지요. 조합이 미쳤어, 미쳤어. 전복은 꼬들꼬들. 그다음에 소고기는 쫀득쫀득. 낙지는 미끄덩. 미끄덩. 탱글탱글. 물깡물깡. 식감이 되게 다채롭지 않아요? 네, 다채로워. 낙지랑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다채롭다. 맞아, 다채로워. 좀 더 시키겠다. 진짜 맛있다. 지금 말리가 전복으로 꼬치를 만들었습니다. 낙지까지 끼었습니다. 저거 얼마짜리야, 저거. 상업이다, 진짜. 진짜 상업이다. 진짜 상업. 고기와 낙지와 전복. 조합이 미쳤어, 미쳤어. 마일리 젓가락에 소갈비 또 꽂았어. 멀리서 보면 약간 양꼬치같이 애니메 초라해 보일 정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 낙지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와, 멀리 봐. 이게 다 들어왔어? 반말이, 반말이 한번 줍시다. 역시 반말이, 반말이. 와. 사장님이 오늘 구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신나죠. 대상아. 잘 먹는다. 보여? 진짜 보여, 저쪽 여자. 머리 터지겄다.